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나리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정부가 민간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민간특지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아파트에만 적용돼 오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시를 공식화한 건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지금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택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적 요건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만 바꾸면 됩니다. 이달 개정안을 발의하면 오는 9월부터 공포가 가능하고요. 최근 서울 강남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시행령을 어떻게 바꾸면 민간택지까지 상한제를 확대한다는 건가요? 적용 요건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등 그 기준을 바꾸는 방법이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의 경우 10여 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은 됐지만 부작용이 소출하면서 기준이 강화됐고 2014년 이후 적용 사례가 전혀 없었는데요. 정부가 2017년 요건을 완화시켰지만 여전히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현실적인 적용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행 시행령을 살펴보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할 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 기준을 현행보다 늘리거나 분양가 상승률 집계 기간을 늘려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조정하는 겁니다. 이 밖의 정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들까지 대상 아파트 단지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면 어떤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신규 공급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정부가 분양 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인데요. 정부가 제시하는 분양가가 기존 주택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다 보니 이른바 로또 분양이 양산할 우려가 큽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건축 포기와 건설업체들의 공급 축소로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